썸머 시즌이 이렇게 재밌습니다! 썸머 시즌이 최고의 시즌이에요! 석팔경 기철! 썸머! 위로 넣어줄 수 있다랍니다. 오리 하나 하면 이제 갱마비 떠오르는 쉬레어가 달라뒀다니까요! 라인 선수는 다 1개짱이었어요. 앞에 쏠케댔거든요. 허선수였던 것 같은데? 라인 선수는 라인 중에 약한 소리나. 아 왜 이래? 야완아! 야완아! 7월 23일 7일 저녁 6시 많이? 시청해주세요. 우와 우리가 펄쇼에 나온다니. 놀랍네요. 우와!